2014년 피파 월드컵 2조는 스위스, 에콰도르, 프랑스, 그리고 온두라스가 들어갔다. 2조 첫 경기는 2014년 6월 15일에 치러졌고, 마지막 경기는 6월 25일에 치러졌다. 출처, 피파 다음 라운드 진출 규정, 순위 규정 양국은 맞대결을 펼친 적이 없다. 에콰도르는 전반전에 왈테르 아요비의 프리킥을 에네르 발렌시아가 머리로 집어넣으면서 앞서나갔다. 스위스도 후반전에 세트피스로 동점골을 넣었는데, 리카르도 로드리게스의 코너킥을 후반 시작시간에 들어온 아드미르 메흐메디가 머리로 골망을 갈랐다. 결승골은 또 다른 교체 요원인 하리스 세페로비치가 93분, 경기 종료를 20초 남은 시점에 기록하였다. 스위스는 진영 내 페널티 구역의 발론 베흐라미가 공을 빼서 로드리게스의 크로스를 세페로비치의 결승골로 연결했다. 이 경기에서 스위스는 남아메리카 국가를 상대로 유퍼니 피파 월드컵 경기만의 승리를 챙겼다. 프리킥을 차는 미차엘 아로요 양국은 서로 대결을 펼친 적이 없다. 경기는 국가연주를 생략하고 시작되었는데, 피파는 이후에 스피커 시스템 오작동이 요인이었다고 해명했다. 프랑스는 전반전이 반쯤 흘렀을 때 윌슨 팔라시오스는 폴 포그바의 가한 반칙으로 경고 누적이 적용되어 퇴장당했고, 페널티킥은 카림 벤제마가 성공시켰다. 온두라스는 골키퍼 노엘 바야다레스가 후반전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책골을 넣어 프랑스가 두 골차로 도망가게 만들었다. 벤제마의 슛은 골대를 맞고, 바야다레스가 걷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들어가버려 득점선 판독 기술을 통해 득점선이 넘은 것으로 판정되었고, 프랑스에 득점이 되었다. 프랑스는 마티웨 드비시의 슛이 파트리스 에브라가 맞고 페널티 구역에 쓰러져 튀어나온 공을 벤제마의 추가로 득점으로 끝내 승부의 쐐기를 받았다. 프랑스의 두 번째 골은 피파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득점선 판독 기술을 통해 판독된 골이었다. 경기장에 나온 득점 장면 재생 영상은 혼선을 빚기도 했는데, 공이 골대를 맞았을 때 득점 아님으로 경기장 스크린에 맞게 나왔고, 이후 바야다레스에 맞고 득점선을 넘어 스크린에 골을 띄웠다. 처음에 득점 아님으로 표시되었을 때 팬들이 야유했고, 경기장 한편에 감독진과 선수들이 소란을 피우기도 했고, 경험 있는 BBC 해설위원인 조너선 피어스도 동업자인 마틴 키온의 설명이 필요하기도 했다. 발생한 혼선에 대해 피파는 향후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영상을 재생할지에 대해 검토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1982년 피파 월드컵 최종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온두라스는 피파 월드컵에서 5경기 연속으로 득점에 실패하여 볼리비아와 알제리와 함께 이 기록을 공유했다. 두 나라는 36번 서로를 상대해봤고, 2006년 피파 월드컵 조별리그에서는 득점 없이 비겼다. 프랑스는 17분 내에 마티웨 발비에나의 코너킥을 올리비에 지루가 머리로 내려찍어 앞서나가기 시작하였다. 경기가 재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카림 벤제마가 스위스 패스를 가로채 블레즈 마티이디에게 공을 띄워 추가 골을 넣게 했다. 이후 벤제마는 페널티 구역에서 요한 주루에게 넘어졌는데, 벤제마의 페널티킥은 스위스 골키퍼 디에고 베날리오가 막았고, 튀어나온 공은 요한 카바에가 차 골대를 맞췄다. 프랑스는 재빠른 역습으로 지루의 크로스와 발비에나의 세 번째 득점으로 연결해 전반전을 3에서 0으로 앞선 채 끝냈다. 프랑스는 후반전에 두 골을 추가했는데, 한 골은 폴 포그빠가 벤제마의 득점으로 연결했고, 다른 한 골은 벤제마가 무사 시속콜을 도운 것이었다. 경기 종료 호각을 울리는 찰라의 카림 벤제마가 여섯 번째 득점을 한 것으로 보였고, 최종 점수가 확정되는 과정에 약간의 혼선이 빚어졌다. 스위스는 막판에 두 골을 만회하였는데, 교체로 들어간 블레림 제마일리가 장거리 프리킥으로 한 골, 괴칸일러의 패스를 받은 그라니트 자카에 한 골을 기록했다. 지루의 골은 프랑스의 피파 월드컵 100호 골로, 프랑스는 100골 이상 득점한 다섯 번째 국가가 되었다. 양국은 친선전에서 서로 13번 상대했으며, 가장 최근에 벌어진 2013년 경기에서는 2에서 2로 비겼었다. 양국은 모두 콜롬비아인인 루이스 페르난도 스와레스와 레이날도 루에다가 각각 지휘봉을 잡았고, 상대국의 지휘봉도 잡은 적이 있었다. 스와레스는 2006년 피파 월드컵 당시 에콰도르를 지휘했고, 루에다는 2010년 피파 월드컵에서 온두라스 감독이었다. 앞서 프랑스전에서 퇴장당한 온두라스의 미드필더 윌슨 팔라시오스는 징계로 출장하지 못했다. 온두라스는 전반전에 노엘 바야다레스가 길게 걷어낸 것을 카를로 코스틸리가 왼발로 선제골을 넣었다. 대회에 남기위에 승점이 최소 1점은 필요했던 에콰도르는 3분 후에 후안 카를로스 파레데스의 굴절된 슛을 에네르 발렌시아가 근거리에서 반대쪽으로 차 넣어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에네르 발렌시아는 후반전에 왈테르 아요비의 프리킥을 또다시 골로 연결해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다. 온두라스는 코스틸리의 골로 1982년부터 511분간 이어진 피파 월드컵 무득점 기록에 종집부를 찍었는데 이는 1930년에서 1990년 사이에 볼리비아가 기록한 517분 다음으로 긴 기록이었다. 에네르 발렌시아는 이 경기에서 터뜨린 두 골로 이 대회에서만 3골을 득점을 기록했고 아구스틴 델가도와 함께 자국의 피파 월드컵 최다 득점자로 어깨를 나란히 했다. 골킥을 준비하는 알렉산데르 도밍게스 양국은 2010년 피파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딱 한 번 만났었고 무득점으로 비겼다. 스위스의 3골은 모두 제르단 샤치리가 기록하였다. 6분에 그는 슈테판 리이트 슈타이너로부터 공을 받아 안쪽으로 파고든 뒤 왼발로 골망을 향해 감아찼다. 31분 스위스의 요시프 드르미치는 돌파한 뒤 샤치리의 득점으로 연결시켰다. 71분 샤치리는 돌파하는 드르미치로부터 한 번 더 공을 받아 해트트릭을 완성하였다. 같은 시간 벌어진 경기에서 에콰도르가 프랑스와 비기면서 스위스는 조 2위를 차지해 결선 토너먼트에 진출하였고 사상 첫 결선 토너먼트 진출에 최소한 승리가 필요한 온두라스는 승점을 1점도 소확하지 못하고 탈락했다. 샤치리의 해트트릭은 피파 월드컵 50호 해트트릭이며 샤치리는 1954년 피파 월드컵의 요제프 휘기에 이어 해트트릭을 달성한 스위스 선수가 되었다. 온두라스는 세번째 피파 월드컵에서도 첫 승을 거두지 못했는데 그에 따라 온두라스는 피파 월드컵 본선에서 최다 경기를 지른 무승국가가 되었다. 양국은 2008년 친선전에서 한 번 맞대결을 벌였고 프랑스가 이 경기를 2에서 0으로 이겼었다. 프랑스는 요한 카바에를 경고 누적으로 배치할 수 없었다. 경기는 득점 없는 무승부로 끝났고 1점을 추가한 프랑스는 승점을 7점 모았고 이는 조 1위로 결선 토너먼트에 진출하기 위해 충분한 수치였다. 스위스보다 호성적이 필요했던 에콰도르는 최종전에서 결선 토너먼트 진출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렸고 설상가상으로 주장 안토니오 발렌시아가 후반에 리카 디뉴에게 가한 높은 태클로 퇴장당했다. 같은 시간에 벌어진 경기에서 스위스가 온두라스를 완파함에 따라 에콰도르는 탈락하였고 CONMEBOL 소속 참가국들 중 유일하게 16강 진출에 실패하였다. 경기 당일 팬페스트의 프랑스 팬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